2만 10패야 이거 10억이야 자 간다 10개 뽑아서 차라라라 차라라라 5천만원 뽑았어 5천만원 뽑았어 이거를 이제 2억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 1억만 해줘 1억만 오케이 오케이 2장 2만 들어가 지금 콜한거니 부자라여 아하아아아 야 이거 장탱 장탱이 나오면 너 뒤집준비해라 진짜 안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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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이제 하프헤치 장탱이면 제발 제발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이제 얼마 남았니? 내 돈 감도 돼 야 안잠 8천만 7천만원 남았습니다 남들 다 뒤졌는데 지 혼자 끄끗하게 살려놔서 아니 땡겨서 별로 별로 돈을 야 이거 돈이 딱 판나와? 그냥 에치장투 2천만으로 너 자신있으면 뭐 3억 투자해서 서서히 수익 창출하는 중 가성비 쌍시옷 ㅎ ㅇ ㅇ ㅇ 어허 야 지금 1500만원 갖고 고민을 해? 아니요 킷댕 갖고 좀 고민을 해? 야, 고민할もん 아 고민하는 척하는 거지 générbbe 감기잖아 시라야 지금 여덟끝 깎고 콜하려고? 어우 진짜 뺨! 존나 맞아야 돼 진짜 여덟끝 깎고 지금 코를 땡이려고? 오땡국땡이였어? 와 진짜... 왔어! 다 뒤진 상태에서 컷 레이스 컷! 어디서? 아 가보네 구땡이었으면 존나 좋았는데 진짜 어 아 삼촌하시면 미친데 어? 조심해라 그래도 조심해 얘네도 괜찮아 애 과감해야돼 같은 땡도 봤을때 니가 제일 낮아 지금 니 알아서 이럴때 확 잃고 얻을때 개조금 얻으니깐 아 돈 갚았습니다 아니네? 미안해 미안해 한 번만 더 한 번만 아직 2천 남았다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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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어디서 이 왔다 크게 먹자 제발 좀 어디서 아니 얘네들이 거지라서 땀방 갈거야 땀방 확실하지 않은건 승부를 걸지말라고 배웠다 내가 제일 불편이 많구만 오오오 오케 일단은 나보다 생건 없어 오케 오케 광탱도 없는거 같은데 아이카 죽던가 꼴 쫄리면 돼지시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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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방천길 가겄구만 한 명 방천길 가겄구만 Computer 어어어어어어어어어 허허 Operating 으어어어어어어 어 아 안 졌어 아직 다시하면 돼 다시하면 돼 다시 하면 돼 다시하면 다시하면 된다고 오 integr Inc. 시그와 오 아직 몰라 에 퍽 원 reas 사이 가프 한강 가지하 오케이 오케이 오지구요 아유 어디서 이씨 내 담배 한 대 피고 올테니까 내 지금 뚜껑이 깨 났다 4,462만원 내 눈 여기서 1000만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알았나 다 덤벼 에이 빨리 다녀오십쇼 뻥카 뻥카야 뻥카 하프 죽어라 이놈들아 죽어 이놈들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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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치야 오지구요 오지구요 죽어 이놈들아 좀 죽어 이놈들아 죽어 이거 뻥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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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 빨리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 아 아 아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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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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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죽어 이놈들아 귀신이 그니까 니가 시바 합부칠때 왜 애들이 다 귀신같이 냄새맡고 아 내 눈 어디있냐 거기있냐고 걱정맞아요 금방 다시 찾아올게요 또 귀신같이 냄새맡고 또 귀신같이 냄새맡고 또 귀신같이 냄새맡고 또 귀신같이 냄새맡고 설마 그렇지 니가 이놈이 어디서 덤벼 덤벼? 물었다 어디서 그 땐 가지고 아 다시 돈 복구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rigin 아하세요 ird Abend 조리만 돼지 시던가 야아 야아 우리 뽀송이 우리 뽀송선생님 예 돈 돈 다시 돈 다시 이 땡 받습니다 오오 갑자기 뽀송이가 갑자기 오오 어? 야 우리 뽀송선생님이 또 오오오 내 적보가 뭐냐고 고팡형 담배 피러가기 전에 금액을 복구했다는 뜻은 장비 일곱끝 오오오오 오 우리 뽀송선생님 축복 아냐 어차피 얘야 못해 하악 죽어 그냥 죽어 이새끼야 죽어 니가 죽어 이씨 아 아직 그래도 이득이거든요 돈은 야 이거 언제 언제 딸거냐 십만원빵으로 가라 크게 어 알겠습니다 십만원빵 가자 십만원빵 너 언제 돈 갚을래 이걸로 알겠습니다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여기도 한방 한방 잘 띄우면은 어? 너 내 돈 갚고 부모님 만나라고 하고 차도 사고 흐어어어어어어 으어어 돈 천만원이면 못 올라가네 장비 내가uler지 그럼 아 무섭다 아 뭐 아니면 도지 탈땡일거 같은데 와 아이씨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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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가 하는 돈 맞추고 내가 하는 돈 맞추고 아 진짜 내가 마저다 탈땡일거라고 아아아 미치겠네 어우 무서워 너도디님 아유 진짜로 너도디님 아니야 아니야 벌써 독사나 났네 여기서 따자 그 그 그 2만원짜리로 가면 또 날 살거잖아 여기서 한번 따보죠 여기서 제발 제발 이거 아니면 없다 내가 봤을때 알린거같이 알린거같이 죽어 죽어 그렇지 치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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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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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 토airy 하나 둘 셋 이게 다 플린팅 실패 뭐고? 얘가 뼈 먹었잖아